참가자들 잘 먹겠습니다 어어… 정현이 너 응? 취업 준비는 잘하고 있지? 에헤헤헤헤 주임단지 벌써 2년 차 돼가는데요 그래? 회사에서 연봉은 얼마나 받니? 아 연봉은 저희 어머니도 모르신답니다 히히히힛 그럼 시집만 가면 되겠네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돼 뭐 만나는 남자는 있고 남자는 말이야 자고로 나처럼 어느 정도 덩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살은 언제 빼려고 그래? 아주 볼 때마다 덩치가 커지는 거 같아 여자는 말이야 자고로 야! 야 이 새끼야! 우리 똥강아지 밥 좀 먹자!